첫 번째 가보죠. 얼차려 사망 중대장 구속입니다. 30도에 가까운 땡볕에 얼차려 받다가 숨진 육군 12사단 훈련병. 그걸 지시한 중대장 오늘 영장심사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시죠. 자식 군대 보낸 어머님들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현장은 물론 여기까지 들리네요. 12사단 신병교육대입니다. 가혹한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훈련으로 사망했던 그 중대장입니다. 규정 위반 사실은 본인은 인정을 했다고 하지만 다만 직접 자기가 완전 군장을 지시한 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할 말이 있느냐라고 할 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중대장 사고 직후에는 무반응으로 일관하다가 영장심사를 받기 며칠 전부터 유족에게 거의 문자 테러 수준으로 사과 문자를 보냈다고요. 네, 이런 게 사실 너무 좀 진정성이 없게 느껴지고 유족으로서는 안 그래도 너무 괴로운데 더 분노가 일어나고 이제 이게 꼼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훈련병이 쓰러진 후에 어머니와 전화할 때는 죄송하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빈소에도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 신청하기 하루 전인 17일에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머니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고 싶다라고 너무 문자를 많이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해가 조금이나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팔짱 끼고 사과입니다. 사건 반장이 처음으로 대구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공개했던 바로 그 사건. 치킨집에서 바닥에 맥주 확 뿌리면서 장사 망하게 해줄 거야 했던 그 사건. 장본인들 결국 사장님 찾아가서 사과했습니다. 자, 근데 또 시끌시끌합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문재인 그 치킨집. 대구 중구청 공무원 한 명 손을 허리에 저렇게 척 하고 있죠. 또 다른 이는 뒤에 팔짱을 끼고 있어요. 사장님 사과하러 왔는데 좀 나아보시죠. 자, 주방에 있던 사장님 나왔어요. 블라블라 뭐라고 대화를 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저 팔짱 낀 공무원. 아이, 죄송하기는 한데. 자, 두 손 모아서 사과해도 지금 받아줄까 말까? 지금 그랜저를 해도 사과를 받아줄까 말까인데 저러고 사과를. 자, 인사는 합니다만. 자, 저 때가 언제였느냐. 시점이 중요합니다. 저 남봉꾼들, 사건 반장이 대구 중구청 공무원들이다라는 사실을 방송에서 처음 공개하기 1시간 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신들의 소속을 모르고 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런 폼이 나온 겁니다. 네, 대구 중구청 공무원들은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구청장 사과문이 나오기 전날인 지난 17일 저녁에 치킨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장이 맥주를 바닥에 왜 버렸는지 물었더니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고요. 왜 장사를 망하게 할 거라고 협박하고 욕살했냐고 했더니 말을 얼버무리긴 했지만 그건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사과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이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과는 태도 자체가 껄렁껄렁했고 떠밀려서 시켜서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장은 대구 중구청 공무원들과 다시 마주치고 싶지가 않은데 팔짱을 낀 채 죄송하다고 사과한 공무원은 이 사건이 끝나면 자주 치킨집에 찾아와서 술을 사 먹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오지 마라. 당신들 때문에 치킨집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폐업하시겠다고 가게를 내놓은 상태예요. 저는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님이 그 사람들 진짜 끌고 와서라도 다시 한번 직접 사과하신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직 공무원, 우리 은배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관장이 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저런 공무원은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보통 잘못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자기 직업을 숨기는데 드러내놓고 장사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지금 대구 중구청에서는 감사관실에서 사실은 개별 대견 감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공무원법상에 징계법이 있거든요. 징계 절차를 보게 되면 거기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간보, 견치 6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구청에서 그 해당되는 만큼에 따라 징계할 거고. 팀장님 그런 말씀보다 팀장님 전직 공무원 선배로서 저 사람들한테 따끔한 한 말씀. 죄송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게 원칙인데 봉사를 안 하고 그 안에 군림을 하려고 했던 거 정말 반성해야 되고 본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징계도 받고 또 그리고 형사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형사 절차도 받아서 청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런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정말로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오토바이가 와장창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길 위에 오토바이 하나가 저렇게 세워있죠. 부부가 먼저 헛둘헛둘 지나갑니다. 바로 이어서 나타난 남성 갑자기 뭐야 이거 왜 밀어 왜. 진짜 애꿎은 오토바이를 그냥 밀어 넘어뜨리더니 그냥 가요. 박변호사님 저도 바이크를 타는 입장에서 저 인간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저는 바이크를 안 타지만 용서가 안 됩니다. 지금 cct 보면 저 사람 가면서 알면서 미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자 이 경기도의 한 성남의 안경원 앞에 있는 오토바이인데 안경원 원장이 이제 주인 원장이 평소 가까운 거리 가려고 지금 오토바이 옆에 대놓고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저렇게 넘어뜨림으로써 뺑미를 하고 이런 게 파손이 됐습니다. 휘발유가 도로로 나가서 불 날 뻔했다고 하고요. 수리비가 무려 66만 원 나왔는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 행동을 봤을 때는 별로 남의 인식 위협에서 행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저렇게 하니까 상습법 아니냐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돈 필요 없다. 처벌받아라. 손괴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거든요. 딱 알잖아요. 그러면서 cct 찾아보고 처벌받아라는 취지에서 이걸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꼭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어가죠. 배려는 어디에. 지하철 빌런들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이곳은 지하철 아닙니다. 분홍색 스티커가 붙어있는 임산부 배려석에 왼 남성이 딱 고개를 푹 숙이고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사진 보실까요? 핸드폰 산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바로 옆에 분홍색 임산부 배지를 단 임신부가 저렇게 계십니다. 저 남성이 배려석을 차고 앉아있는 바람에 정작 임신부는 그 옆자리에. 아유 옆자리에라도 앉았으면 대체 뭘 또 따지냐 또가 아닙니다. 다른 분이 양보해서 앉으셨대요. 네 그렇습니다. 제보해 주신 분이 양보를 해주셨는데 이 옆에 원래는 저 임산부가 앉으신 자리에 이 제보자가 앉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옆자리가 임산부 자리인데 너무 건장한 남자가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임신부가 없을 때는 그냥 모른 척 해준다고 쳐도 임신부가 갑자기 탄 거예요. 그러면 남자분이 일어나서 임산부한테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모른 척하고 핸드폰만 휴대폰만 본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줘도 모른 척만 하시길래 본인이 일어나서 임산부한테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맨 처음엔 괜찮다고 하다가 이제 몸이 무거우시니까 앉았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도 보니까 또 임산부 자리에는 건강한 사람이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께서 임산부 자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다 너무 배려를 안 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제보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두 다리를 비틀어 꼬은 채로 상당히 불편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위험한 자세로 교통 약자석에 저렇게 누워있는 저 남자 가방을 베개 삼아 두 눈을 꼭 자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제보자님은 자는 척을 하는 것 같다라 하셨습니다. 은배 팀장님. 진짜 왜 저러고 사는 거죠? 오늘 21일 오후에 경춘선에서 목격된 상황인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중년 남성이 교통 약자석에 자리가 새겨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렇게 누워 자고 있습니다. 참 뻔뻔하기도 한데 어찌 됐든 저렇게 누워 있으니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다리 아프다면서 툭툭 건들면서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하는데도 자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눈도 살짝 떠보고 자는 척했는데 여섯 정거장을 가는 동안에 계속 저러고 있었답니다. 참 뻔뻔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저렇게 하게 되면 다른 행동 승객들에게도 불편을 주지만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강제 퇴거도 가능한 거고 팀장님 그런 법적인 문제 말고요. 그럼. 팀장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 저런 분은 저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가서 문이 열릴 때 잡아서 끌어내려. 진짜? 그리고 PC비 없는 데 가서 창교역을 시킬까요? 아이고. 아무튼. 아무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아무 사이 아니라는데 점점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남편과 여자 사람 친구의 관계가 의심이 된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사연자 부부는 몇 년 전에 동네에 공방을 둔 도예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남편도 평소 도자기에 흥미가 있어서 둘이 꽤 친해졌다고 합니다. 하루는 사연자가 공방 앞을 지나던 중에 유리창 너머로 남편과 친구가 단 둘이 공방에 있는 모습을 목격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문을 다 잠그고 형광등도 끄더니 공방 안쪽에 있던 창고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발을 다쳐서 집에 못 가겠다, 데리러 올 수 있냐고 물었는데 남편이 못 온다면서 거절을 했고요. 나중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공방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남편이 먼저 나왔다가 기다리고 있던 사연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창고로 들어가니까요. 문 바로 앞에 푹신한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거기에 도예가 친구가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친구는 피곤해서 돗자리에 누워 자고 있었고 나는 옆에 누워서 휴대전화만 봤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린 결백하다 이런 핑계를 댔고요. 급기야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으면 안 되냐면서 사연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연자가 남편과 친구 외도가 맞는 건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조금 심각한 사연일 수도 있는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드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여보야, 상희야, 너 진짜 이상한 상상 좀 하지마. 내가 이래서 너한테 드라마 좀 그만 보라고 한 거야. 여자 사람 친구 모르니? 여사친, 나한테 다해 걔는 그냥 사람이, 아니 남자야 남자. 걔도 피곤하다고 눕고 나도 좀 피곤하길래 같이 그냥 드러누워가지고 전화해봐. 무음으로 해놔서 몰랐고 이걸 설명하는 내가 너무 수치스럽다, 진짜 동그라미. 이걸 어떻게 동그라미를. 자,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김은배! 네가 설명, 어? 설명하면서도 좀 말 안 돼서 웃기지? 그치? 무음으로 했어도. 드러누워서 휴대폰만 봤으면 마누라가 전화한 거 알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다해 그 기집애가 어? 그냥 남자 같은 거라고? 허허허허허 웃겨. 야, 다 필요 없고. 입과 깨물어. 한 대 제대로 맞고 이혼하자, X입니다. 자, 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방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단둘이 창고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예 푹신한 돗자레가 있었는데 누워있었다? 이거는 남들이 추상하더라도 이거는 불륜을 볼 수가 있고요. 저거 내가 볼 때는 현장 건거를 못 했을 뿐이지. 시제적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외도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분이 볼 때에는 남자가 지금 문제가 있다. 용서해 주지 마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네, 제보하신 분도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속상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외도인데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알고 싶으신 거죠. 마음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정말로 외도가 아니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지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끼리 그냥 쉬려고 있었다. 그러면 불을 왜 끄고 도대체 문을 왜 잠그고 전화를 해서 못 데리러 온다고 하고 그 다음 전화를 안 받고 이런 것들이 도저히 남사친, 여사친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거는 도저히 사친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창고만 가도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창고에 들어가고 문을 잠궜다. 이런 부분들이 의심받기가 좋죠. 의심받기 10상인 상황. 전화도 안 받고 이런 부분. 그리고 나중에 논란 부분. 등등이 문제의 하나. 하나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 갔거든요. 처음 갔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다른 것을 목격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번에 크게 경고를 한다면 만약에 이게 처음 걸린 것일 뿐이라면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제 우리 아내분께서 판단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처음이고 지금 의심 가니까 뭘 하겠다고 질문을 주셨는 것 같은데 처음 본 거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고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이게 참 많이 의심스럽네요. 오늘 사연은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백다이 아나운서. 네, 가족분들도 모두가 패널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H씨님은 이게 질문인가요? 라고 하셨고요. 양은정님, 앉아 있어도 오해할 판에 누워있다니 누굴 바보로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사람님도 제보자는 정상입니다. 남편과 여자친구는 외도다. 이런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